90년대에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했지만 그때부터 계속 중국 당국에게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중국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이후에 중국의 탈북자 일부 변화가 옵니다 뭐냐면 그 시점 이후부터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민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가 내부적인 협조를 해서 한국행을 협조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2002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만 유지되는데요 그 시기에 입고 간 탈북민의 전체 3분의 1 정도는 중국에서 중국과 한국 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정부가 직접 탈북자가 한국으로 간 것을 직접 지원해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2012년부터는 중국이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계속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 정부가 한국행을 협조한다는 것이 북한 당국에게는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협조 정책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나 탁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가 인정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 지위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단 정치적 사위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서 경제적 이후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다 난민 지위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의 수준이 매우 높다 이것은 중국도 사실은 말할 수 없었어요 2000년대 전후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굉장히 심한 박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난감하니까 아마 북한 측에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조사 과정이나 있어야 인권 지매를 좀 그렇게 높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아마 중국도 북한 측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도 자신들이 계속 탄압을 하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난민 지위 인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중국도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 시점부터 북한도 사실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벌 수준을 상당히 일정한 비율로는 낮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실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고문을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난민 지위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시 보호 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인도주의 체류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돌아갔을 때 박해 위험도 있고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보호받을 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정부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하거든요 그것이 임시적으로 보통 1년 1년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요 그날에 체류 허가를 내줘요 인도주의 체류라고 하는 거죠 한국도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중국 정부가 채택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탈북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정치적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돈 벌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정을 넘은 거다 그래서 지금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저희들의 요구는 그들이 경제적 이유로 온 것인지 정치적 이유로 온 것인지 또 돌아가면 얼마나 박해를 받을 것인지는 탈북민들이 중국 정부에게 난민 지위에 대한 신청을 해서 중국 정부가 정한 절차대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받아서 중국 정부가 난민이다 하면 난민인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 아닌 경우에 다시 중국 정부에게 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탈북민에게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중국은 탈북민에게는 누구에게도 그 절차 자체를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엄연한 중국의 법률의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난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임시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난민 접수도 받아주는데 임시 보호 조치도 중국이 하거든요 중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준 대표적 국가 중에 하나예요 3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물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중국 하교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경우에 포함되지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유독 북한에서 온 탈북자에게만 일체 그걸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사관의 경비를 더 삼은 것을 한다거나 이런 지침 같은 공안 차원에서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정책의 변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대사관이나 캐나다 대사관 독일 국제학교, 일본 국제학교 이런 데 북경에 있는 그런 곳에 진입을 하면 국제적인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 직후에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행을 허용을 하거든요 대신 미국이나 다른 대사관의 경비는 훨씬 더 강화합니다 중국 정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결국 한국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훨씬 더 위험한 거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약간의 경비를 좀 그래도 경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엄격하게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숨통은 트여주고 대신 한국으로 갈수록 여기로 가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외교기관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에 간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내부적인 교섭을 통해서 조용히 조용히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중국이 택했거든요 그 대신 다른 나라의 제외 공간은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게 들어간 경우에도 중국이 거기에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행을 원하는데 다른 미국이나 스페인 대사관에 가서 국제적인 이슈가 한국행을 가기 어려운 것보다는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방법을 대부분 택하게 된 거죠 그것이 2011년까지였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적 입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한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관계가 긴밀할 때는 중국 정부도 탈북자의 한국행에 좀 더 협조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이 또 우호적인 관계가 조금 어긋나면 탈북자의 한국행을 협조하는데 중국이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아마 더 중요한 요인은 한중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인 거죠 그루나 이후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해달라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네거티브 운동은 필요할까요? 탈북민의 대규모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했었거든요 그리고 매주 중국에는 탈북인 난민주의 인정하라고 하는 시위를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하던 분들도 이제 20여 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또 중국이 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이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그런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조준 국경도 맡기고 중국 내에서 탈북자 이동이 어렵지만 코로나가 이제 풀리게 되면 탈북민들이 다시 이동을 하고 발생할 서지가 높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운동 어떤 국제적인 서명운동 또 미국이나 이런 유럽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방 국가나 국제 인권 자체들이 좀 더 공동으로 강한 목소리로 중국 당국에게 탈북 난민 보호에 대한 요구 운동을 다시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대규모 탈북자 강제 송환 사태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곳에 지금 2년 가까이 체포된 탈북자들이 계속 누적돼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송환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준 국경이 풀리면 바로 송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국제사회의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난민 인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나라의 체류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이 되면 체류국에서 체류가 가능하고요 직장을 갖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고 경제 활동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제3국으로의 이동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지위가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지휘보장 방식인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이 임시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이죠 임시보호 조치만 돼도 기본적인 강제 송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국제법적으로 다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러시아 송화 문제에도 상황은 어떤가요? 탈북민들이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에도 있고 그 인근 국가에 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을 제외하면 그 외의 나라에서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다 있습니다 러시아도 러시아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 들어가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든요 1990년대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난민에 정한 그런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탈북민에게 다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난민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지키고 모스크바 사무소에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 러시아 정부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분들은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또 러시아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그것을 먼저 인지하게 되면 사실 러시아 정부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북한 측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도 역시 협조하고 있거든요 탈북민 입장에서 북한 측에게 체포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부스크바 있는 유엔 사무소나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게 되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북한 측에 먼저 노출돼서 체포되거나 하면 또는 북한 측이 강하게 러시아 정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협약도 일부 중소하지만 중국과 같이 북한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 입장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라리 스페인 대사관 사건의 경우처럼 제3국으로의 추방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 그 루트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해서 메인 루트로 정부 정책으로 사오면 어떨지 2002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협조 체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사건을 계기로 2011년까지는 중국이 그거를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1년 뒤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어떻게 왔을까? 일단 조중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민간 활동가들의 도움이든 브로커의 도움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나 몽골이나 또는 러시아나 한국행이 가능한 또 다른 제3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동해서 동남아시아나 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 그 시점처럼 2011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중국에 있는 다른 대사관이나 다른 국차학교에 진입했다?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극히 아주 최고위급 탈북민이라든지 그런 한국이 어떤 중국과 외교적인 예외적인 교섭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일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11년 이후에 중국이 한국행을 허용하고 협조해 주는 건요 기환국군포로군, 기완납북자분 국군포로와 우리 납북자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자들과 같은 채로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원래 남한적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국에 와서 한국 정부 측에 한국 대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분이 국군 출신이었구나 원래 남쪽 출신인데 북한에서 납치해 간 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경우에는 중국 정부도 이분들의 한국행은 협조해 줬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 외에 중국이 2011년 이후부터는 북한 출신분들은 한국행을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으로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아닌 또 다른 3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군요 ined